대한민국의 최고의 대세, 최고 스타 가수, 기적의 가수 이명웅씨가 또 해냈습니다. 이명웅의 주말드라마, KBS 주말드라마죠. 신사와 아가씨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국내 최대의 음원 프레톰이라고 할 수 있는 멜론 탑 100곡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명웅이 다른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탑 100곡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명웅이 2016년 데뷔 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명웅 데뷔 후에 처음으로 멜론 탑 100곡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영웅시대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예요. 또 볼까요? 이렇습니다. 멜론 탑 100곡 1위, 사랑은 늘 도망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뜨거운 기적, 영웅시대 감사하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이명웅, 음원차트 1위. 이것은 지금 이명웅의 공식 인스타그램이에요. 이명웅이 영웅시대에 감사의 글을 올린 겁니다. 이명웅, 음원차트 1위. 새로운 시작에서 함께 만들어주신 뜨거운 기적. 영웅시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명웅이 영웅시대에게 축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1위를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영웅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감사의 글을 올린 겁니다. 이명웅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마음이 따뜻한 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웅시대가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명웅과 영웅시대는 수레를 끌어가는 두 개의 바퀴입니다. 이렇게 이명웅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이명웅의 뛰어난 가창력, 노래실력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영웅시세에 이런 뜨거운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감사를 아는 가수가 이명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 멜로는 국내 최대 음원 프레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탑 100곡은 국내의 아티스트의 최대의 격전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수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차트에 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멜론 탑 100인데 이명웅이 또 하나의 영웅신화를 쓰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실시간 차트 1위 이런 데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지만 탑 100곡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명웅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차트에서 이렇게 사랑은 늘 도망가가가 탑 100, 여기 보이시죠? 탑 100 여기에서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탑 100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멜론 차트 6관왕을 차지한 겁니다. 최신 음악의 1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음악 1위, 실시간 차트 1위, 그리고 하트트랙 발라드 1위, 하트트랙 OST 1위, 아티스트 종합 1위 이렇게 해서 6개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해서 6관왕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의 노래가 멜론 탑 100에 10곡이나 진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기록의 행전이다. 이렇게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가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만 믿어요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가가 7위. 그리고 그대라는 사치, 이명웅의 커버곡 같습니다. 이렇게 8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랑한다면, 이렇게 이명웅 보이시죠? 히어로, 와 대단합니다. 또 볼까요? 이전니, BK러브,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명웅의 노래가 10곡이나 탑 100에, 탑 100곡에 들어갔고 또 사랑은 늘 도망가는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린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명웅 음원차트 1위, 새로운 시작에서 함께 만들어주신 뜨거운 기적, 아 표현 멋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이 뜨거운 기적은 누가 만들었느냐? 영웅 시대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감사의 글을 올린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탑 100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육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OST, 사랑은 늘 도망가는, 여러분 아시죠? 2011년에 이문세가 원곡자입니다. 욕망의 불꽃에서 OST로 활용을 했는데, 이명웅이 다시 이렇게 신사와 아가씨의 OST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작곡가 한밤이 새롭게 편곡을 한 거예요. 원곡의 담백한 느낌을 살리면서 이명웅의 섬세하고 촉촉하고 가슴을 파고들은 애절한 분위기를 담은 새로운 노래로 변신한 것이 사랑은 늘 도망가는데, 이 노래 때문에 지금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가 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률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적 분위기를 좀 더 살리고 있고, 주제곡입니다. 주제곡. 신사와 아가씨의 주제곡이 이명웅의 OST, 사랑은 늘 도망가는데, 이 노래가 이명웅이 데뷔한 이후 5년인가 6년 만에, 2016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국내 아티스트의 최대 격정장인 멜론 탑 100에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는 뜨거운 기적을 만들어낸 게 이명웅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명웅 대단하고요. 영웅시대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소위 말하는 이명웅을 이끄는 이명웅과 영웅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하하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론 1위, 사랑은 늘 도망가, 이런 모습이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멜론 탑 100, 1위, 사랑은 늘 도망가. 이, 지금 이게 1위를 한 게요, 오늘입니다. 16일 새벽 0시를 기해서 1위에 등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웅이 국내 최대 음원 프레톰이고, 그리고 탑 100곡 같은 경우는 국내 아티스트의 최대 격정장인 이 여기에서 당당하게 데뷔위에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고, 멜론 차트의 6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명웅 그리고 영웅시대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